자 첫번째 무대에 우리 살맛나는 자구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실기학 키보드로 깔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수로 박자를 맞춰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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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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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who I, I'm in this world 한글 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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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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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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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undergrad 연주곡들 노래해 놓으세요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연주에 맞춰서 노래도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죠 한 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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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을 위해서 굴철주에 애쓰고 계신 우리 정영철 영동군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군수님의 주인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도 영동국가축제에 방문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 및 관광회주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관에서 6개 팀이 나오셔서 지금 3개 팀이 공연을 한 것 같고요. 3개 팀 정도가 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동에 4대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8월에 포도축제, 10월에 남계수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에 꽃강축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겨울축제에서 오늘도 어저께도 있고 오늘 최근에 날씨치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영동 꽃강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오늘과 같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기자랑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동이 참 우리 국토의 중심이면서도 우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발전하는 우리 영동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분수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3 영동 꽃강축제 우리 실버공연 문화학마당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함께 만나는 무대 우리 레인보우 우크렐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촬영 경례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노인복지관 레인보우 우크렐레 연기단입니다. 먼저 영동 꽃강축제를 제 집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복지관 안채원 선생이 되지도록 노인회관에서 청축이 연습한 우크렐레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곡목은 이별을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누이 고립곡의 풍시를 연주해 보이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경례의 박수로 보내주시면 좋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매매전 새해를 맞아 허리관과 행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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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실버공양 누나 한마당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무대 위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아휴 악기만 봐도 딱 알겠죠? 멋진 섹스폰 연주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릴까 하는데요. 아휴 일단은 뭐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의 악기로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분들 핏담으리는 노력과 또 열정으로 많은 연습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2023 영동곡강축제 실버공양 누나 한마당 만나는 무대는 시니어 앙상블 섹스폰의 멋진 연주무대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준비되셨나요?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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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볼스 엑스폰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네, 우리 가미꾼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눈이 반짝반짝 뜨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큼 멋진 연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푸른시절 여러분들의 토끼타 연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들아시죠? 자, 그러면 저 아들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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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아빠의 청춘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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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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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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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